안녕하세요. 사비나 미술관의 어선트 크리에이터 김승현이라고 합니다. 페리보더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철사를 구부려 팔다리를 붙인 이격화된 캐릭터를 매일 최소 하루에 한 작품씩 만들어내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페리보더의 전시를 통해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번 전시가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. 페리보더 페리보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